네 부숄의 메이크업 브러쉬를 설명해 드릴께요. 보면은 이렇게 되게 부드러워요. 메이크업을 했을때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발라주고 솔로 이렇게 살살살살 물을 발라주면 촉촉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빠르게 할 수가 있죠? 그래서 피부결을 부드럽게 메이크업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. 그럼 좀 메이크업이 됐을때 부숄 네 부숄의 메이크업 브러쉬를 설명해 드릴께요. 보면은 이렇게 되게 부드러워요. 메이크업을 했을때 이렇게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발라주고 솔로 이렇게 살살살살 물 잘라주면 좀 촉촉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빠르게 할 수가 있죠? 그래서 피부결을 부드럽게 메이크업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. 잘 안정적이므로 이렇게 이중 찍을수 좀 찍을수 감사합니다.